야 이게 누구야? 이야 형! 야 진호야! 대이 형! 야 진짜 오랜만이다! 야 언제 밥 밥 먹어야 되는데! 그러니까 밥 먹어야지 우리가 언제, 언제 괜찮아? 나 같이 먹어야 돼 맛있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진짜 찌개라도 좋아 진짜 찌개라도 좋아 밥 밥 밥 한 번 먹자